오늘 팁 주신 분은 너무 고맙습니다. 하는 일 잘 됐지만 팁 안 주신 분은 개 콧구멍도 감사할 거 하나 더 일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 그러고 저러고 오늘 지금 방금 전부가 왔네 우리 아버님이 아이고 아이고 형님 고마워요 아이고 지금도 그 집에 살아 이 만수무강 하시고 하는 일 잘 지고 인생은 멋지게 사는 거야 인생은 누구나 나만 잘난 게 아니고 서로가 잘난 게요 수리가 인생은 정말 멋지게 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박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 우리 아버님이 지금 저기 전부가 왔네 뭐라고 왔느냐 대수술을 받는데 수술 좀 잘 되려고 박수 한번 치고 예 무슨 수술이냐고 물어봐 무슨 수술이냐고 물어봐 꼽대기 깐다 우리 안 무슨 돼지 꼽대기 뭔 꼽대기 그래 뭔 수술이냐고 물어봤더니 폭염 수술한다네 그러고 저러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엄마들 어찌됐든지 건강하시고 하느님한테 복받고 부처님한테 복받고 하느님마다 아들 딸 자순들 가정에 항상 화목하고 하느님마다 수원승제야 없어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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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다 북을 딱 챙겨놓고 난타 보면 이제 물난타로 해서 각설이가 1시간짜리인데 시간이 없는 상황을 내가 좀 잘랐어 자 그러면 장타령으로 조금 넘어간다 인자이 3번 들으면 되는겨 자 가자 박수 박수 또무가네 또무가네 일부 cylla 자 저 electric 소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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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